좀 모여서 서로의 응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 우리 BCI 블록체인 9에서 수원금을 주시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하시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계신지 인사이트를 보고 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 저희가 노래 없이 네 프로젝트가 모두 한국 프로젝트라서 너무 정감이 가는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 재행하시는 프로젝트라서 오늘 발구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어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광고성 회수 쪽으로 하면 저희가 1월 달에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블록체인의 언제든지 magnets대로 해 Patienten 우리 사람들이 작업을 했으면 1월 23일 94회 블록체인의 혁신 국가들의 투자품들 세계적인 펀드나 거래소 프로젝트로supp expansion 2018년에 대한 회НАЯ 2018년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체이너스에 어떤 직원분들을 잡아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소개 많이 잘 들어주시고요. 또 뒤에 보시면 투자자들과 토론과의 편한 디스크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